그런데 이제 문제가 민주당 내부적으로 더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번에 워크숍에서도 보니까 대놓고 지금 이제 비명계 쪽에서도 이재명 대표한테 좀 결단이 필요하다.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더라고요. 특히나 이제 그 한상 미스터 순솔이라고 하는 그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대놓고 인당수에 몸을 던져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저는... 뭔 말입니까? 그러니까 인당수가 이제 심청 이분이 몸을 던진 곳인데 저는 이제 심청은 효녀고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지는 거고요. 그러니까 예비 범죄자가 몸을 던지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죠. 그리고 비교하려면 이재명 이분은 심청이 아니라 뺑덕 어몸 정도의 비교를 해야지. 왜 인당수 몸을 던집니까?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인당수 몸을 던지라 그러면 이재명은 이럴 겁니다. 인당수가 어딘지 몰라서 안 던진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. 그래서 이상한 거에 비교하지 마시고. 이재명 대표가 안면인식장애도 좀 고통을 당하고 계시고 지난번에는 샴푸도 못 알아보셨다 해요. 아 그래요? 민주당 측에서 나왔던 반응이 그 샴푸가 그 샴푸인지 모르겠다. 예찬형님 그때 갖고 왔던 샴푸도. 공간에서 찍은 사진이 다 있는데. 그러니까요. 동기도지사 공간 욕실에 딴 사람이 들어갔으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니에요? 그게? 네. 그래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알아서 이렇게 문제든 당 내부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. 안녕하세요. 유튜버 서민입니다. 여기로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정치쇼 뉴스라다무스를 치타처럼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알림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알림 부탁드립니다. Mmắng. DEGarah-